생방송 뮤직뱅! 오늘 대기실에는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모습의 컴백 팀들이 함께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EPT입니다! 에브리데이 콜스테이! 안녕하세요! 콜스테이입니다! 하나 둘! 렛츠플라이 뮤리포! 안녕하세요! 뮤리포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오늘 컴백 팀들도 여름 공약에 나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도 청량 음료처럼 아주 시원한 코어 가지고 들고 나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콜 미아 달링 달링 날 녹여줘! 와, 좋다! 에이, 혼자 있어도 더운데 무슨 달링입니까? 여름엔 솔로가 최고라고요! 들어보시죠! 둘 셋! 솔로 솔로 데이! 솔로 솔로 데이 걸! 와, 너무 좋아! 잘 모르시네요! 여름엔 이열치얼! 저희 이번 신공에서는 태양보다 더 강렬한 카리스마! 한번 느껴보실라우! 돌아와줘! I want you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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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이야, 오늘의 신경전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잠시 후, 오늘의 컴백 팀! URA4! 걸스데이! 인피니트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보여드릴게요. ona değil! 피아노야あるし! mistéri descans! gouvernement pero ablaut designer! 중국 uyar! there! SpongeBobci! München,rel!